기름이야기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기름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기름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중에 하나죠 고개국 끓일 때도 기름을 걷어내고 소고기 구워 먹을 때도 기름 있는 부위는 모두 잘라내고 먹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기름은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기름을 적절히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탈이 많이 나죠 미적마른 사람들이 추위를 많이 타잖아요 체중에 비해서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열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뚱뚱하다는 것은 모피코트를 항상 하나 입고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뚱뚱하면 더위를 더 많이 타게 됩니다 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의 세포막은 기름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지질이라고 합니다 피부를 보면 알 수 있죠 피부는 가죽이잖아요 가죽은 뭘로 닦죠? 왁스로 닦죠? 왁스가 기름 성분입니다 피부를 광나게 하려면 기름으로 닦아줘야 합니다 구두 닦듯이 말이죠 그래서 화장품 중에 영양크림은 모두 유분을 함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름 성분은 크게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있는데요 중성 지방은 주로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저장하는 기름이고요 콜레스테롤은 몸을 형성하는 세포와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세포의 신호 전달과 신경 전도에도 관여하고 성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생성에도 이용되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성 지방은 기름을 많이 먹는 것보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더 나쁘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여분의 탄수화물이 모두 중성 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아주 많이 추운 곳에 사는 경우에는 기름 많이 먹어야 하거든요 기름을 먹지 않으면 추위를 견딜 수 없습니다 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사람도 기름 많이 먹어야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먹어서 공급받는 그런 영양분이 아니죠 음식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되는 거죠 필요할 때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거나 비형 간염이 있거나 하면 콜레스테롤 관련 대사질환이 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콜레스테롤을 먹는 것이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20% 정도는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 공급해 주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들 뭘 드시죠? 오메가3 드시잖아요? 다만 좋은 콜레스테롤을 복용하면 혈관을 청소하고 피부를 맑게 하고 신경을 강화하고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메가3를 식품으로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름을 직접 복용하는 것인데요 주로 올리브오일 많이 드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올리브오일보다 좋은 기름이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전혀 먹지 않는 것들을 많이 먹어요 그 중 하나가 깻잎인데요 깻잎 쌈 싸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말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들기름이 이 들깨의 씨앗에서 뽑은 기름이죠 참기름은 참깨의 씨앗이고요 둘 다 좋은 기름이긴 한데요 참깨와 들깨는 전혀 다른 과의 식물이죠 참깨는 잎이 가늘고 긴 형태로 되어 있고요 들깨는 우리가 쌈으로 먹어서 아는 것처럼 넓은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함량이 높고 참기름은 오메가6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기름을 드실 때는 들기름을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보통 씨앗에서 기름을 추출할 때는 고온에 볶아서 추출하면 더 많은 기름을 생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고온에서 추출을 하면 벤조피린 같은 발암물질이 나오기도 하고 영양소 파괴도 되기 때문에 저온압착 방식으로 추출한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들기름이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해외로 수출도 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도 있죠 들깨가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아주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들깨의 원산지는 인도와 중국 중남부인데요 우리나라에는 통일신라시대에 이미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들깨는 우리의 전통 음식이라고 봐도 될 듯합니다 들깨는 백발로인이 먹으면 금은 머리가 다시 난다는 전설이 있죠 동의보감을 보면 들깨는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고 맛은 쉬고 기를 내려준다고 합니다 조선말기에 간행된 한의사들의 필수 처방전이죠 방약합편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들깨는 뼛속에 있는 골수를 보여주고 갈증과 해수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혈액을 깨끗이 해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전에 외갓집을 가면 늘 들깨 강정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외조부님께서 들깨를 아주 좋아하셨거든요 들깨의 효능 첫 번째는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을 아주 많이 합류하고 있죠 오메가3 지방산이 몸에 좋은 것은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 가장 탁월한 효능이 뇌신경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과 가리비, 꼬막, 바지락 같은 어폐류와 같은 식품을 반드시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동물성 식품 말고 식물성 중에서 오메가3 지방산을 가장 다량 합류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가 오메가3 필수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을 60% 이상 합류하고 있죠 들깨가 식물 중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을 가장 많이 합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알파리놀렌산을 충분히 복용하면 손상된 뇌세포를 보호재생하고 학습능력 향상 및 기억력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를 많이 드시면 뇌 건강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거죠 들깨의 효능 두 번째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주요 효능이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청소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것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복용하면 중성지방 수치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고밀도 지단백질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또 오메가3 지방산이 질소산화문의 생체 이용을 증가시켜서 혈관 건강을 향상시킨다고 하는데요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혈관 확장을 유도해서 혈압을 떨어뜨려 주는 거죠 이렇게 중성지방과 콜레스토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내려주는 효과 때문에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의 25% 정도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시거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께 들깨가 딱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들깨 많이 드시고 혈관 청소하시기를 권합니다 들깨의 효능 세 번째는 면역력 상승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는 비타민 A, B1, B2, E, F 등과 같은 주요 비타민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또 오메가3 지방산이 항염증 효과가 아주 강하죠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C리액티브 단백질과 인트리킨6와 같은 염증 표지를 낮춰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환자들의 소염제 복용량을 줄일 수 있거나 심지어 약을 끊을 수 있을 정도까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들깨는 풍부한 비타민과 오메가3의 항염증 효과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평소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위염, 장염 등 배탈이나 피부질환이 잦은 분들께 들깨 많이 드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으로 목의 통증이 있거나 이물감으로 고생하시는 경우에 그리고 위축성 위염으로 위장벽이 얇아져서 속쓸임이 있으신 분들은 들기름을 직접 매일 복용하시면 좋은데요 들기름이 식도벽과 위벽을 보호하고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숟가락으로 한두스푼 정도 매일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들깨의 효능 네 번째는 피부 미용과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는 비타민 F가 풍부하죠 비타민 F는 알파 리놀렌산과 리놀렌산을 합쳐서 부르는 명칭인데요 비타민 F는 불포화지방산이기도 하고요 신체대사의 조절, 질병예방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들깨에는 비타민 F와 함께 비타민 E도 풍부한데요 이들이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줍니다 자외선으로 상처가 난 피부에 회복의 들깨기름 즉 들기름이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들기름을 직접 복용하셔도 좋고 피부에 발라도 좋은 효과가 있죠 뿐만 아니라 들깨에는 로즈마린산과 루테올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로즈마린산과 루테올린이 주근깨와 기미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막아줍니다 또 자외선을 차단하고 피부 염증을 억제해서 건강한 피부를 지켜준다고 하니까요 들깨 많이 드시고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 만드시길 권합니다 들깨의 효능 다섯 번째는 변비 예방입니다 들깨의 효능이 아주 다양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좋은 성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인데요 들깨는 식이섬유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변비 개선의 효과가 크죠 오메가3 지방산과 식이섬유의 조합이 변비 개선에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들깨의 변비 개선의 효과는 예로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선의 임금인 인조 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인조 재위 10년째 되는 해죠 인조의 어머니인 인헌왕후가 몸의 고열과 오한 변비로 자주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인헌왕후가 변비를 없애기 위해서 들깨로 만든 임자죽을 복용하고 변비가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하네요 이처럼 변비가 있으신 분들께 들깨로 만든 임자죽 혹은 들깨강정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들깨를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까요? 들깨를 가장 잘 먹는 방법은 빠와서 가루로 먹는 것입니다 들깨를 가루로 만들지 않으면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에 소화와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고소한 향을 지닌 들깨는 미리 빻아두시면 향기가 또 달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먹을 만큼 빻아서 들깨가루로 만들어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루로 만들려면 영양 손실이 조금 있더라도 볶아서 쓰는 것이 더 좋고요 들깨가루를 각종 요리에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은 들깨 효능과 잘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들깨 미역국, 들깨 수제비, 들깨 듬뿍든 추어탕 같은 들깨 음식 많이 드시고요 샐러드나 나물 만들어 드실 때 듬뿍 넣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들기름을 한두 스푼씩 생으로 매일 드시는 것도 좋고요 다만 들기름도 기름이기 때문에 열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과다하게 섭취하시는 것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깨와 들기름의 건강상 효능과 섭취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의사 김순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